평소보다 적나라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헤어진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자는 이유 몸쩡 때문인가요? 뭐 몸쩡이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예 아니라고만은 또 아니 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모양만 움직여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잘해보자고 하더군요 밤에 만나자는 남자친구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외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제외에 대해서 뭐 이유가 뭐든 저로서는 제외 전문가로서 아무래도 경력도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절대 좋지 않다 반대 갑니다 저는 제외했던 걸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외했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것들도 많고 더 성장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와 이 친구 진짜 진정한 스토리텔러네 이걸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한단 말이야 그 여자는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그게 팩트죠 진은 후회 안 한다는데 과연 그분은 후회할까 안 할까 아 그 팩트체크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몸정 때문에 관계를 원해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그 몸정 하나만 보고 다시 만나자고 제외를 하자고 할 수 있겠어요 극소수의 쓰레기 같은 남자를 제외하고는 마음이 가기 때문에 다시 만나자고 제외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고 의심하는 건 사실 나보다 하는 건 아닌데 조금은 여지를 줘라 사랑했던 남자를 한 번 다시 믿어줄 수 있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그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이 몰랐던 거지 남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여자분들께 말씀드리면 많은 남자들이 몸정 때문에 다시 연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남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악플다 하면 네가 그렇다는 거야 찔리는 거야 정확히 말했어 모든 남자 아니라고 그랬어 그 남자가 너라는 건 지금 악플다는 건 너라는 거야 정확히 내가 말했어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 방지하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다시 만나면 이전처럼 알콩달콩한 연애보다 스킨십을 더 원하는 데이트를 하게 되면 어쩌죠? 그래서 이거의 요지는 뭔가 그 전처럼 꾹냥꾹냥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편안하게 이미 한 번 깨진 도자기라는 표현을 한 번 써볼게요 아무리 금칠을 하고 본드칠을 한다고 안 깨진 도자기가 됩니까? 제가 과감히 단언할게요 바람을 폈을 때 깨졌지 이별은 깨진 건 아니에요 약간 기스가 났다 살짝 사포로 싹싹싹 가여서 새 거로 만들 수가 있다 사포가 가면 유리가 너무 얇아진다 깨지기가 너무 싫어집니다 그럴 순 있잖아 하지만 깨진 건 아니잖아 매번 헤어지는 게 아닌 한 번 정도 한 두 번 정도의 헤어짐은 정말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오히려 더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습니까? 실수로 생각을 하자는 거 아니야 한 번이니까 어떤 작은 해프닝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야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감정적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해프닝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기분이 짜증난다고 해서 여자친구를 귓사래기를 날리는 거를 간단하게 해프닝 사람은 감정을 제어하고 자제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간단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인간답지 못한 사고 굉장히 상정은 저의 의견은 외복한 것 같습니다 와.. 싸대기를 뺨다기를 떼 암마.. 무슨 사람이래요? 제 얘기는 그게 그것과 같은 일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정적으로 욱해서 어떤 그런 실수를 한 번 그런 해프닝을 한 번 저질렀다는 건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제가 방금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안 때릴게요 우리 신뢰가 깨졌습니까? 깨졌어요 통하게 깼어요 이 새끼는 나를 언제든 때릴 수 있겠구나 우리의 사회는 완전히 깨졌어요 이게 이 이야기의 주요 맥락입니다 팩트입니다 어쨌든 저는 서로 그만큼 물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긴장이 끌을 놓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을 서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서로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알콩달콩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다시 만나도 똑같은 문제로 헤어지면 어쩌죠? 제외해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싸울 일이었다면 조금 더 서로가 배려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자 그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짝 부분 비유를 해 볼게요 지나가다가 칼을 찔렀어요 이 사람은 한번 이런 실수를 했으니 다시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실수를 안 하겠구나 라고 해서 상을 줘야지 왜 감옥을 보냅니까? 한번 찔른 사람은 두 번 세 번 찔른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제 법률은 보셨죠? 물론 높다는 건 인정합니다 똑같은 문제로 사람은 쉽게 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남아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 마지막 발언 해주시면 됩니다 제외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당사자 입장 안 대보면 근데 그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이 나한테 또 있을까 하는 감정이 정말 깊게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 본인만 알아요 본인이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도 같은 마음인 것 같고 서로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저는 제외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개 팩트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거기서 한 발짝 빠져나와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나한테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또 있을까? 존나 많아요 제발 오바 주잡 싸지 마세요 그런 남자 존나 많고 팩트 뭔지 알아요? 얘 그렇게 다리 사귀었던 여자친구 이런 여자 존나 많이 사귀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봐 이거? 예전처럼 돌아가실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외를 나름 많이 해봤거든요 이거 참 민망하네요 뭐야? 뭐야? ㅋㅋㅋㅋㅋ